오늘 은혜받고 성취들 하늘의 말씀은 요원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요원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시인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서 벌어진 일 즉 부활에 관하여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 분명히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나면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도 못하고 불신앙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특히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는 칠흑같은 그 어두운 새벽에 갈릴리가 아닌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어찌 됐던 간에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겠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라면 무서워서 뒤로 나자빠졌을 텐데 이 여인은 어찌나 울어댔던지 천사를 보고도 다 됐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 같다 그런데 누가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상상이기는 한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발걸음을 돌려서 무덤으로 돌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여자가 너무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아니나 다를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당신이 시체를 옮겼느냐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면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불신앙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라고 한 다음에 진짜 가슴을 치면서 화를 냈을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지막함에서도 위험있게 그리고 인자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그녀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그녀와 이름을 불러주시고 가서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나에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즉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의 사명을 즉시로 실행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씀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4월 강단 말씀에 단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를 구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홀로 이 일을 수행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 즉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고마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말합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인 지금의 그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 본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에 부활을 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승리의 기쁨은 온대간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인류의 그 죄 문제와 열두 가지 영적 문제 속에 방황하며 사탄, 마귀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그 신분에서 완전히 그리고 완벽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영적인 변화를 깨닫지 못한 그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평강의 말씀을 하시고는 이어서 십자가에 달렸던 때에 목박혔던 그 손과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실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그동안 짓눌렸던 두려움과 공포 불안 초조에서 벗어나 참 평강과 참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평강과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봉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어서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봉 16장 3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우리에게 평안과 그 평강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나를 믿으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날마다 평강과 구원의 은혜의 그 기쁨을 누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감사의 망대를 세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희를 보내노라 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 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평안이 사라지고 온갖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두려움 불안, 초주, 염려, 근심, 걱정, 실패, 고독, 자살, 절망, 낙심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결과가 뭐냐 바로 무석과 점술과 미신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종교를 찾고 또 철학을 찾고 명상을 찾다가 결국 열두 가지 그 영적 상태에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먼저 가지고 그 현장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세와 같이 또 예레미와 같이 한 발 물러서시는 분들이 간혹 아주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급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대인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제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술에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수와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가라 하실 때 그냥 너 혼자 가서 알아서 해라 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전도와 선교 현장으로 보내시겠다라는 파송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이어서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16장 7절과 8절에 성령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역시나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다시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장 사지를 보면 이제 대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결국 오순절날이 이르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의 증인이 되어서 2, 3, 7나라 5천 종족 복음하에 주옥으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이는 아이라서요 나는 혀가 둔해서요 나는 말을 잘 못해서요 이런 불신앙들의 고백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민속의 1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지휘위관인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가난한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 대단한 12명 중에 그 10명은 가난 안에 다녀와서 안 된다 못 들어간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일반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각 지파에서 굉장히 믿음 좋고 또 뛰어난 지휘관 그 한 명씩을 뽑아서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외에는 모두가 안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우수와 갈렙 그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하지만 실상은 여우수와 2장 9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굉장한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 것이고 또 그때부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냥 그 성령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 모든 육신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현장 속에 문제와 사건 앞에 속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빌립에게 에기오피아 내시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전도자 사울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지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이미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현장 가운데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현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도 각자 계신 그 현장 가운데 매시 매분 매초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중직자, 전도자, 선교사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24, 25, 영혼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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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